전남 동부지역이 겨울철 온화한 기후로 주목받으면서 전국 각지의 동계훈련팀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에서는 국가대표 복싱팀 37명과 태권도 일본 친선팀, 농구와 야구, 탁구 종목의 전지훈련팀이 동계훈련을 하고 있고, 순천은 최근 유소년 클럽축구대회를 개최해 전국 49개팀, 2천여 명의 선수와 가족들이 방문했습니다. 광양지역도 국가대표 상비군과 한국체대 등 육상 38개팀과 축구와 태권도, 탁구, 씨름 등 160여 개팀 3천여 명의 선수들이 겨울철 훈련을 위해 전남 동부지역의 스포츠시설을 찾았습니다.